와우 와하하 아 재미만 보고 촉촉하네요 아 하이스 좋아 하이스 좋아 두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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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어 정말 시체입니다 좋죠 이제 게임에 빠지는건가요? 흑임 글쎄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감겨드려야겠죠 втор기 슬얼하게 감겨드리겠습니다 두 마라까지 올려주고 다섯이네 아아 좋아요 자동무 주스러웠지 저기 나가세요 수복 좀 실패 싫어요? 으흠.. 걸렸데이 이거 떼면 죽는거야 방어가 아주 좋은데 너 알하고 보지 하아 이러면 뭐 드라 오겠구먼 오우 이거 뭐야 방어를 좀 살게요 오우 아유 안하거든요 호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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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같은데 뱀 못꼈네 멈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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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가 필요하십니까? 포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제히 말하세요 멀티는 없어 이제 먹냐 상대와 증상을 자제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맑고기 뭐랄까? 벨벳이야 나도 경계좀 해볼까? 벙질 회기 와 저기 안 좋네 불티들 저기를 못 굴려 지우개야 좀 하러 갈까? 어디 가세요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제가 갑니다 설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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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마당 회기 아미 명령을 주십시오 흐흐흐흐흐흐 아직 아직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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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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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gj 출발 여기에 personajes 연락 정신 모자리는거 왜긴 방사룩으로 죽일게 오 못재질까 약해지셨네 그래서 집중력 좋네요 지금은 다른거 오 마린도 다죽어 이거죠 아 그렇다 멘멘전 좋죠 하하하하 그건 아닌데요 예 그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오 그 그런건 아니네요 죽어 죽어 가시죠 가시죠 아 뭐지 퀵 뭐지 가 갑시다 암마다운 그거 아니었으면 좋네 벙커 그거 딱 마린 두개 들어가있던건데 그게 어그로 좀 끌어줬었네 생각해보니까 잘하네 잘해 상대방 잘하네 렌넨전 렌넨전 했을때 나올수는 있는데 확률은 좀 떨어져요 내가 저그가 나오면 상대가 토스나 테란 둘중에 하나가 나오고 내가 뭐 테란이 나오면 저그나 토스 요런식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정말 저부전 나오기는 해 렌넨하시스 근데 일단 저는 저부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토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당을 좀 먹고 정찰 오늘 일꾼보면 알수는 있는데 정찰이 아직 안되네 과연 과연 종종 토스웨기 어젯 어젯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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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버스 바로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태클 좀 올리고 들어가 볼게요 오오오오 오오오 원하는 버튼 허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일단 한번 이거 줄넛이 얼마나 되는 거지? 아 돈이 너무 없다 자 완성되고요 어 뭐야 이거 헤론은 꼬라바 헬키 아주 좋았어 꼬라바 자 가보자 일단 짤짤이를 좀 통해서 이득을 좀 보고 헤론이네요 그렇지 자 투스타니까 스포를 받을게요 자 허세어가 이제 많이 모일 거야 나보다 이렇게 좀 넓게 펼쳐놔가지고 수비를 일단 조금 해주고 와 이거 퍼스로 갈 때 절로 와 퍼스로 갈 때 절로 와 은하 와이 앗 써요 쩔 예상은 못했고요 봤어요 진로실 많은데 뭐지 이건? 에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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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 찍혔고 진도 나왔고 도망 못가요 도망 못가 이게 바로 인수레어야 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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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보면은 또 인수네어가 또 사기에요 이렇게 보면 안 그래요 딱 끈적이 묻혀주고 브루들링도 뭐 너무 좋고 아 너무 좋지 아 너무 좋지 근데 마법은 뭐 지가 막혀요 이거 이걸 버릴 수는 없겠지 어디다가 뒤져요 아, 채폴로 컨트롤만 하고 있는데요 슈잇! 녹쯉! 녹쯉! 드세요 녹쯉! 아우쯉! 아우쯉! 자 돈 못 캐고 어 녹쯤 오래간다 이거 꽤 오래가는데 생각보다 자 병력에도 좀 뿌려주시고 녹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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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쯤이 덩탕에 좋아요 녹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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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 흑 녹쯤? 흐흐흫 넋츠 느려 터졌어 느려 터졌어 느려서 느려서 까끈이 잘 못싸워요 넋츠 자 넋츠 을 또 뿌리러 가볼까 넋츠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자 넋츠 공두 늦게 던져 봐봐 공두 엄청 늦게 던지잖아 그쵸? 공속도 느려지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스킬이에요 넋츠 넋츠 드라곤 바보 자 오는 애들 넋츠쯤 뿌릴게 넋츠쯤 올거 아냐 병력들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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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넋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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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는것도 힘들어 쟤네들 느려 터져서 아아 잠깐 유즈맵타임 좀 가지겠습니다 이제 슬슬 슬... 스톰... 슬슬... 스톰... 슬... 헌대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뚫리지 않겠습니까? 없다 없다 스톰 없다 스톰 없어 뭐야 이 히드라를 왜 강제호텍이 되어있냐 히드라가 자 일단 유즈맵 트라잇 트라잇 결국에 뚫릴 수 밖에 없어 자 경력적 오는 것 좀 체크해보자 자 꽁짝 씨앗은 좀 먹을게요 없는데 넉특준뿌리까 녹지 히엉 어우 제대로 왕관이 제대로 붙었네 이거 오 여기도 제대로다 그럼 못 캐겠는데 왜 못 캐요 이거 어? 오잉? 안좋은가요? 저것도 녹즙을 뿌리면 늙여 터지지요 녹즙 뿌리러 갑니다 어 그래도 빠르다 어 그래도 빠르다 어? 이거네 아 뭐 녹즙을 맞았는데도 왜 이렇게 빨라 얘네는 어 어 어이가 없네 좋아 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네 이렇게 좀 줄여주고 일단은 자 히드라로 끝내볼게요 열심히 컨트롤하고 있는 찰나에 나는 이제 들어갑니다 메모리 지을게요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와 테란이요 ? 맞.. 봤잖아요 저기 탈퇴전 했었잖아요 하하하 크흐 Ik 쎄 Louise 애들 두 부대 그때 배가 많이 불러서 저구에 좀 맞았죠 비즐럴 매서운거 인정이구요 아 한번에 기대가 되네요 사례집이었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도 뭐 공방 자주 합니다 쑥쑥한 광대 보이면 또 맛나게 먹으러 가야죠 좋습니다 좋은 경기였어요 백인 확인님으로 저장 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먼저 나가고 확인님으로 저장 아이씨 친구 어? 어제 나랑 붙었던 친구 아냐 촉촉하게 한 판고 기억하네 기억하네